자 날씨가 쌀쌀해요. 마지막 꽃샘취위가 있습니다. 인사하고 출발합니다. 아이언 셰프입니다. 안녕하십니다. 신하셜 병마입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 달구지입니다. 그리고 저희가 다음주 예고를 하나 해드릴게요. 다음주에 위아이스 XC 풀샥 시승 행사가 토요일날 산산산MTV에서 있습니다. 이거 아주 재미있을 것 같은데 관심 많이 가지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는 1%입니다. 자 간만에 개뿌리 코스 개뿌리죠 개뿌리 계속 뿌리가 이어진다 그래갖고 안 좋아요 겨울빛님 이 바이크 이 바이크고 저 바이크고 항상 제가 하는 말 기술이 있어야 돼요 자 달구지님 금주 65일차 65일차 아니에요 저야 워낙 구라 뻥이니까 따시님 여기 성공 경험 있어요 오 좋아요 다음주 이제 위아이스 시승 행사에는 평소에 우리가 하던 미션을 하기로 하겠습니다. 그래야지 성능을 아는 거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금주 60일차 이거 왜 그러세요 겨울빛님 이 바이크 잘 들어갔어요 됐다 네 됐으면 된대 그러면 된 거예요 끝에서 흔들렸는데도 그걸 살려냈어요 성공입니다 따시님이 요즘 겨울빛님이 성공하면 그거를 요즘 못 보고 있어요 실력이 늘었기 때문에 잘 왔는데 잘 왔는데 들서라도 살려서 아직까지는 됐고요 와 대단한 대단 이거 아깝네 백마선수 백마선수 이게 또 약하네요 약해요 아니 이게 출발이 안 돼 저희 미션이 좀 까다롭고 어려운게 활주로가 없어요 출발과 동시에 출발이 안 돼 출발과 동시에 1m도 안되기 때문에 좋아요 이 정도는 많이 오신 거에요 아이언 셰프님 백마선수 짧은 활주로에 약해요 오늘 보니까 과연 요번에는 흔들리지 않고 잘 들어가고 있구요 아이고 여기까지 스프링쿨러 코스인데요 저희가 미션을 2개를 더 개척을 해서 3군데에요 요거는 이제 요럴때가 제일 억울한건데 어? 쉽게 쉽게 성공을 해버렸습니다 초중급 코스부터 갑니다 살려냈구요 살려냈구요 아깝습니다 바람을 좀 셰프님 여기를 일단 올라와서 조향으로 꺾기가 어려워요 원래 상크코스 자신님이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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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깔끔한 동작 연습했어 연습했어 연습하고 왔는데 아직 몰라요 성공입니다 성공입니다 예 저희가 다음주 토요일날 위아이스 시승행사 때 평소에 저희가 하든 미션을 할 예정이에요 여기도 후보지 중에 한군데 백마선수 저렇게 잘 탈 수가 있나 아 이건 진짜 말인데 사람이 술 끊으면 자전거를 잘 탄다 이렇게 되는거 되겠습니다 하하하하 셰프님 훔치고 자고주님 그렇죠 좋아요 아 이게 아깝네요 네 겨울빛님이 새로 개척한 상급 코스를 도전합니다 이 바이크 저기로 들어가서요 다시 쳐서 올라가서 다음에 저 나무까지 지나가야되요 뒷바퀴가 예 그래요 예 봤으니 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 잘 들어왔구요 바로 좋았어 이야 성공이야 이 바이크 세계 최초로 성공했습니다 이 바이크 세계 최초로 성공입니다 어디까지 가는겁니까 하하하하 자 26인치로 세계 최초가 될지 갑니다 갑니다 무게가 나가서 아차산이 훔ялẻ 연 sistema 지금 ικ nyt submissive 과일 의원 어호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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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협ih consig odino 아이온 SIF censor 좋아요 아... 오! 살렸어요 아... 고객님 고객님 초중급 코스 성공했습니다 성공입니다 오! 왜 그러세요? 왜 그러세요? 고객님 요번엔 좋아요 좋구요 각 잡고 물렁물렁해서 올라갔구요 26인치 세계 최초 천천히 아... 아하하하 셰프님 백마님이 날이 갈수록 간이 보여 술 끊었는데 간이 분 백마선수 막 가면 됩니다 셰프님 밑으로 빠지면 갈 수가 없어요 밑으로 빠지면 갈 수가 없어요 중급 아래로 찍는건데 중급 높지 않나? 오... 백마선수 뭐지? 어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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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급을 성공해버렸어요 얼떨결에 한 것 같은데 이번에 나 진짜 아... 얼떨결에 됐어 어 하하하하 셰프님 잘 들어갔구요 성공 성공입니다 아버지님 네 장수 났어요 다 왔어요 아... 자 상급 어... 아... 욕심을 냈어요 상급 코스로 아... 아... 많이 흔들려 어... 아... 거의 뭐 됐다고 합니다 예... 이 바이크는 좋습니다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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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살렸어 살렸어 거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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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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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왔는데 거의 다 왔는데 길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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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갑골 때 박스님이 도전합니다 잘 들어왔어요 백반님이 아까 성공해놓고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내가 낀 방구 같다 다시 해보겠답니다 자기가 해놓고도 자기가 못 믿어 낀 방구 낀 방구 실력이 대단합니다 낀 방구는 아닌지 낀 방구는 아닌데 잘 들어왔 아이고 머리 아파 칭찬을 못해 아영 셰프님 좋아요 엉덩이가 앞으로 가야되요 엉덩이가 뒤에 있어요 원래 더 비싸지 개망신 코스에요 예전에 남정네들이 개망신당한 곳 도양미션입니다 땡입니다 이쪽은 어려워요 낙신님이 도전합니다 꺾어야 됩니다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잘 올라갔고요 꺾기가 아 쉽지가 않아요 이 바이크 차가 커서 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다시님 자 이제 꺾어야 돼요 아 작전을 바꿨어요 호핑 변환 겨울빛님 겨울빛님 이 바이크 차가 커서 길어서 과연 아 성공했어요 바로 꺾어서 성공을 해버렸어요 작전 백만 선수 중상급 코스 도전합니다 어설프지만 그래도 한 방이 있어요 아까 겨울빛님 자 아까 겨울빛님 작심 좋았어요 바로 아이고 아이고 바로 꺾어요 바로 어 나이스 나이스 왜 되래요 자 턱을 잘 치면 그 다음 깨 나와요 꺾으면 돼 이제 오 아이고 아이고 가깝습니다 너무 서둘렀어 백만 선수 촉이 왔어요 촉이 왔어요 촉촉 와 이씨 tract님 바로 꺾으면 됐어요 이번에 ли 턱치기 좋아요 자 이제 앞 앞으로 가요 몸이 네 까꼈어 크으으 백만 선수 지금 의욕이 불타요 요거 좋다 턱치기가 좋아야 돼요 턱치기 잘 들어갔고요 잘 꺾기만 하면 되는데 조양이 좋아요 꺾기가 없어요 백마선수 여기까지입니다 돌아가 보겠습니다 됐습니다 백마선수 길을 죽여버렸네요 자 자전거 림보 미션이에요 이런 미션 우리밖에 없고요 나무가 더 숙은 것 같아요 오 백마선수 소품입니다 이거 등치하고 상관없습니다 지금 다구지님이 속도를 내야죠 속도를 된다니까요 다 됩니다 아직도 여유가 많습니다 당연한 미션이 있습니다 안 된다고 그렇게 울더니 등치하고 상관없는 곳 저는 성공예감이 시각적으로 달까봐 걱정인데 안 닿아요 아 더 내려가 저건 아니에요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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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공입니다 이 바이크 이 바이크 착오가 높아서 제일 불리해요 이 바이크 이 바이크 1950명의 9시 흑백